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혁장로교회 복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개혁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또 오늘 31번째 녹음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기독교강료 1권 13장 24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다른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또는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인간의 부자관계가 아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자관계로 이해가 되어준다면 그러면 성자의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말 사촌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 관계성, 이 앞에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자꾸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또 흔히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구분하여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 숲의 맥락에서 그 성경구절의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모든 정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진리로 온전하게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 아니면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세레이완이라고, 또 엘리아라고도 하고, 예레미아라기도 하고,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답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의 답을 들으시고, 네가 보이또라.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개혁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혁신앙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시작 때부터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그 결과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또 모든 진리는 그분을 통하지 않아야 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리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 성경, 신구약을 한 구질로 요약을 해라 하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목사,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우주만물을 다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지옥에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심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장세기 3장 15절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뱀에게 한 저주의 말씀 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원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은을 위한 인간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성자 하나님 즉 예언된 메시야로 성육신한 사건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인간 구원 사건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는다든지 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분명히 이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신신학자들이나 목사들, 만인구원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기를 거부합니다. 또 그들은 잘 보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심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 그래서 그들은 죄, 죄인 십자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구원 받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이단입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의 올바른 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자기 스스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명시하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명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 메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기름을 부음받은 자 그래서 고약시대에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세 명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이요? 우리의 왕이시요? 선지자 되시고 또 대제사장 되신다. 이 삼중직에 대한 예수가 이 삼중직을 가진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정보자가 되실 수 있도록 인간이 되셨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정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 다른 정보자는 필요가 없느냐?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정보자로 내쉬었기도 하고 성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성인의 지위에 올린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정보, 우리 구원의 정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창조로 가보게 되면 또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정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창조의 정보자이시오 또 구속의 정보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인간 창조의, 우주 만물 창조의 정보자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또 범죄한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정보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즉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정보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나의 구속주로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이 제시된 것이 바로 이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어떻게 믿느냐 나의 영혼이 인간 나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 죄의 문제를 혈결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이 제시된 것이 바로 이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이 구절은 하도 유명해서 다 아마 알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선택된 즉 창세전에 예정된 자의 특권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자에게만 발생합니다. 일어납니다. 왜? 그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아테오라고 이야기하죠.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은 신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조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사역 없이는 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조라고 고백할 수 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각 민족 각 나라 말로 또 성경 말씀 신약은 거의 모든 부족에게 다 번역 은호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조로 자신의 구조로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심문절은 그것을 믿는 자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믿는 자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즉 결론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만인 구원서를 주장하는 구절이 아니라 만인 모든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때문에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신학자들 목사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노 라고 분명히 당신들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우리 동력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노르트 신조 2장 6항에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 많은 자들이 해결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멸망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무슨 결핍이나 보조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고 노르트 신조 2장 6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국 죽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파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혜택이 온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도로트 신조 2장 7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원전 즉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에게만 무상적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분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선택되었기에 믿게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발적입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발성이지만 우리에겐 필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정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론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예정론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신 뜻에 따라서 예정되었다. 또 예정되어진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아롭게 하신다. 라고 로마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논리적인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정이라고 예정론 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정은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예정이라는 단어 예정론 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반대되는 예정론에 반대하는 자들을 아르미안 이스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미안 이스타 예 그럼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않느냐 예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아르미안 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지의 절대성을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 의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냐 아르미안 이스타 라고 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정론 자체의 논리적 구조나 아르미안 이스타들의 논리적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거기에 혼동해서 거기에 빠져서 강론 을박을 하고 합니다. 그 아닙니다. 예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니면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의 인간이 선택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아르미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지의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 왜 필요 합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사역이 구원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예정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정론이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 인간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르미안주의자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여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라면 인간의 은은 인간의 은은 한글 성경에는 흔옷 같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문은 사용한 생리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서페인 번역 성경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생리대 인간의 연은 사용한 생리대에 불과하다. 사용한 생리대를 이야기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인간의 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아르미안 주의자들은 인간의 연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적으로 역사에도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그 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반대로 자기들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그들이 이런 성경 구절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요. 그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도로트 신조가 나오게 되어지는 항놈파의 다섯가지 칼빈주의 그것이 오대정신이 나오게 되는거지요. 지금은 도로트 신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정 논을 이야기하던지 아르미안주의자 예정론에 반대되어지는 가장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논쟁의 본 논쟁의 본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냐 인간의 의지의 절대성이냐 이 두가지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으로 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섭립 사역 중 그 한 부분 인간 구원의 관계 되어지는 부분 그것을 우리는 예정론 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에 포함되어 것을 특별히 구원론에 관계 되어지기 때문에 떼어내어서 예정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키포인트는 예정론 자체의 논리적 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제시되어지만 선택자들만 수용하고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믿음의 증거 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깊지를 한번 이번 주안에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해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분명히 증명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증명되어집니다. 순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은 부분 그 적은 부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종을 증가받은 자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인간의 인품이 나무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왜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데 한 곳 없이 썩어문들어져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사역이 즉 하나님의 돌보신과 선택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희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의 지혜로 분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협과 개난법으로 논리 추구해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나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없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자 그 교만함을 한번 봐주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흔히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세상에 저는 어떤 어떤 선행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모든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할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쪽에서는 선행으로 나타나지만 그 선행으로 말미암하여 반드시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든지 억압을 당했든지 그것이 반드시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없이 오로지 선행을 모든 사람에게 아니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같이 있기도 꼴보기도 싫을 수 있겠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이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명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아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없다.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이익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인간 본인의 모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의 지배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성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는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단의 쫄병 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곳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옮겨 주셨다. 어떻게 어디로 사단의 지배하에서 은혜의 지배하에로 그래서 그리스도 인들은 새로운 피조물 이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 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인들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관계없이 새로운 피조물 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 우리는 성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화의 단계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연단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화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루어지는 거 절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모난 모든 구석구석들이 떨어져 나가서 정금같이 차돌베기가 땡땡한 그래서 성경은 말하자면 험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권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킨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지각히 다함없이 사랑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으로 나타난 그분의 순종으로 많은 자들의 아들로 은혜의 지배하여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입양된 양자 삼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단의 저의 지배하여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은혜의 지배하러 이사시킨 사식은 이 사건이 구원입니다. 내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 모든 심령들은 존재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 지배하여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육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 모든 욕망과 그 모든 것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말마마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저거 좋다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한때 대통령으로 있다가 땅땅 그리고 5년 한국에서는 5년 그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잘 보셨지요. 그 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이라고 하는 존재는 새로운 비전물 입니다. 새로운 비전물 이전껏 이전에 내가 행하있던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나아가야만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주님 손잡고 함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입니다. 왜 그리스도 내주 내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발자체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말미암지 그리스도인 이것이 이 땅의 순례의 삶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빛을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요 소금 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자체가 빛이요 소금 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성냥개비 한쪽 반짝 하는 것은 1만피터 상공에서도 분별할 수 있다 않습니까? 세상이 어둠으면 어둡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빛 작은 소금 알맹이 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건설 깨뜨리고 부활하신 내주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난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하사 우리는 양자로 택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자된 아들이고 양자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 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33문입니다. 자 이번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묵상하는 것을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안에서 주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